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과 아산시 의원들이 아산소재 도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기관 이전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강요한다며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기관 이전 관전자! 아산소재 충남도 공공기관 본원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회. 지역 주민들은 다른 시도에서 기관을 더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자리 잡고 있는 공공기관 4곳을 이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치단이 갈 때까지 선발을 허허허리며 아산시의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전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충남 지역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천안과 아산에 있음에도 민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은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아산시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용역 과정에서 아산시와 협의도 전혀 없었다며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기 아산시장의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저희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박경기 아산시장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잔류와 진흥원 본부 설치를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내로남불, 지역이기주의라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아산시의원들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다음 달 8일 충남도청에서 다시 한 번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상병원 세종시의장이 경찰의 사건 송치 결정으로 사면 초과에 놓였는데요. 여기에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이 많이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병원 세종시의장. 최근 세종경찰이 관련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30일부터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상의장에 대한 징계안이 다뤄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의장과 관련해 의회에 접수돼 있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징계 요구서와 불신임 결의안 등 두 건. 이 중 징계 요구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검찰 송치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를 해서 일단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상정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30일날 언론 비리핑을 하고 모든 거를 그 모든 그 이후에 본회의는 보이콧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당사자인 상병원 의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가운데 26일 열린 의정브리핑에선 기자들의 질문 순서가 다가오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새해 초부터 불거지고 있는 상병원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논란이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선안시가 스타트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에 맞춤 지원을 통해 5년 안에 스타트업 500개, 유니콘 기업 2개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특화 논문 등 각종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업체로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 홍보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가 수월했던 게 천안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학이랑 연구소랑 거래를 하는 건데 보통 거래처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중간이라 편한 게 있더라고요. 천안시가 스타트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스타트업 발굴 육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10년 안에 매출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2개를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학 자체적이나 한자연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연간 지금 발굴되는 게 한 450개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 450개 정도의 검증 절차를 받은 거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100개를 저희 그린 스타트업 타운 내로 지금 들어와서 천안형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국적으로는 유니콘 기업으로 발굴하겠다는 게 저희 프로세스입니다. 시는 메타버스와 차세대 모빌리티, 미래의료, 비대면 플랫폼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1단계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 데 이어 2단계인 이노스트 타워까지 내년에 준공되면 스타트업 인력 1,000명가량이 상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개의 지식산업센터와 13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기존 14개 산단과 함께 창업 이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여력도 충분합니다. 다양한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5년 동안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합니다. 또 지역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스타트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지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생아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높이고 산후 관리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산시 총 인구수는 36만 5천여 명, 4년 전에 비해 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반대로 2017년 1.397에서 2021년에는 0.904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아산시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셋째부터는 모두 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아산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첫째와 둘째는 한 번에, 셋째부터는 5년에 걸쳐 아산페이로 지급됩니다. 또한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관리비도 지원됩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에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도 운영됩니다. 임신부가 아산 지역 산부인과에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편도로 4차례까지 지원되며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출산 시책이 출산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념도평가에서 천안시가 1등급, 아산시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전년도 3등급에서 2계단 상승하며 2002년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념도평가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등급에 올랐습니다. 아산시는 청년체감도에서 2등급과 청년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아 종합청념도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세종시는 세종충남대병원에 어린이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8개 병상 규모로 운영될 이 센터에는 의사 6명과 간호사 10명이 근무하며 어린이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센터가 운영되면 어린이 응급환자 발생 시 다른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단국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충남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전북과 광주, 전남, 경남 등 전국 12개 권역은 지역암센터가 지정돼 있었지만 충남은 미지정 상태였습니다. 당국대병원은 지난해 4월 위장관센터와 유방암센터, 폐암센터 등 암진단에서 수술, 예방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암센터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온양온천시장과 배방상점가가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상인이 주체가 돼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시장 매니저와 각종 마케팅을 통해 상인회와 시장의 자생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모두 국비 4억 7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역과 아산역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온양온천역에는 아산현충사를 변기하고 아산역은 장제역으로 변경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역의 아산현충사를 함께 변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온양온천역은 아산시의 대표역이지만 이름에 아산이라는 지명은 없다며 아산현충사라는 명칭을 함께 변기에 28년 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됐다는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잠들어 있는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함께 알릴 수 있다며 역명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천안아산 KTX역 남단에 위치한 수도권 전철 아산역에 대한 명칭 변경도 제시됐습니다. 시는 현재 아산역이 배방읍 장제리에 있음에도 역명으로 인해 외지인이 볼 때 아산역 주변이 아산시의 중심이라고 혼동할 소지가 있는 만큼 배방역이나 탕정역 등 다른 역처럼 소재지의 이름을 딴 장제역으로 변경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시는 시의회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국토부 영명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해 올해 안에 영명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지방법원을 유치하는 문제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 지방법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회생법원이나 회사법원과 같은 유치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법원 검찰청 부지. 구획 정리만 돼 있을 뿐 수년째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글씨가 새겨진 BRT 정류장 명칭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지난 2021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토대로 한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세종시는 해마다 지방법원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업무 계획에 넣어 홍보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희망고문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회생법원이나 회사법원 유치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그동안 서울에서만 운영되어 오다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는 수원과 부산에도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권에만 존재하게 되는 만큼 향후 충청권과 호남권 등에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가 기대하는 지방법원급의 규모는 아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엔 바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명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관련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바다에 끼고 있는 도시들과 경쟁 구도에 있지만 정부 세종청사의 해양수산부가 있는 만큼 유치를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지방법원 유치, 회생법원이나 해사법원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시가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여러 인프라 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민들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아쉬움으로 남았던 예술의 전당 소극장 건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1071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추고 있지만 소공연장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대규모 공연은 가능하지만 연극 등 소규모 공연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건립 계획 수립 당시엔 소공연장도 포함돼 있었지만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면서 규모가 축소돼 대공연장만 설치하게 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세종시가 300석 규모의 소극장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으로 오는 7월 중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LH 소유의 부지와 예술의 전당 정문 인근에 있는 시 소유 정원 부지 등 두 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소극장 외에도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이 올해 여러 추진됩니다. 세종시립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고은동 고은뜰공원 안에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없는 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백석대와 백성문화대가 전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캠프를 열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27년째입니다. 송영원 기자입니다. 림보 경기에 푹 빠진 아이들. 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론으로 훌라우프를 통과하는 드론 체험도 한창입니다. 백석대와 백성문화대가 마련한 백석훈 캠프가 나를 찾아 떠나는 인성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서 온 아동과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스파이프스라는 인성 모델을 가지고 나를 찾고 대인관계를 형성해서 자기가 인성을 주도하고 또 사회의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2박 3일 동안 태극기 그리기와 도미노, 미니올림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두 대학 150여 명의 학생들도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이어지는 백석훈 캠프.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천안시가 유기동물 입양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예방접종과 치료비, 미용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기간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천안시가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1분기부터 천안사랑카드로 변경해 지급했습니다. 효도복지서비스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임의용과 목욕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당 3만 6천 원, 연 14만 4천 원이 지급되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한 뒤 연말까지 감행업소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올해 들어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정책과 제도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종시 농업인 수당 도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확대, 복숭아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대하는 등 올해 들어 달라지는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는 시민과의 대화나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이장단에 배포하는 한편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의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30일 위탁재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 또는 농가 모집을 위해 관련 설명회를 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위탁재배 사업에 대한 취지와 배경 설명에 이어 세종시 가든쇼, 농업기술센터의 재배하우스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수목원은 지역 상생을 위해 수목원 조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식물을 지역 농가를 통해 공급받는 위탁재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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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